아 이거 우리 탑밭에서 세번째 수박 따서 자른거에요 아 수박껍데기가 여기 붙었네 아 달고 아이스크림처럼 달아요 왜 오래 수박이 이렇게 단지 몰라요 장마도 있었고 그런데도 굉장히 수박이 달고 향기가 좋아요 세번째 수박 지금 마지막 쪽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음 맛있어요 아 참 올해처럼 수박값도 비싸고 올해같이 이렇게 무더위에 수박만큼 아주 냉장고에 넣어뒀던 수박을 자르니까 내장부터 시원하네요 아 참 그 복날 왜 우리 민족들이 수박을 먹는지 이해를 하겠어요 아 수박이 들어가니까 온몸이 시원해요 참기가 돌면서 달고 맛있고 아이스크림처럼 달고 맛있어요 참 또 세번째 수박 먹었으니까 며칠 후에는 이제 네번째 수박 따라가야 되겠네요 음 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 이 수박 향기가 온 실내에 진동을 하네요 아 참 맛있는 수박 오십구가 한쪽씩 한 세쪽씩 먹으면 되겠네요 아 맛있어 감사합니다.